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이제 날이 덥네요. 보니까 산속에서 도끼질 좀 하다가 밭을 좀 읽고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가지고 잠시 쉬고 있었는데 너무나 더웠습니다. 벌써 한 15도 이상이 되더라고요. 조만간 봄이 빨리 오르는 것 같아요. 봄이 빨리 올 것 같고. 이렇게 날씨 따뜻하니까 건조해집니다. 또 산불 조심 조심해야 돼. 저도 산에 있다 보니까 누가 산에서 담배 피는 놈 있으면 저는 아작을 냅니다. 담배 피는 놈이 잡아가지고 아작을 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아시다시피 순간 이 방심으로 하면은 큰 사고 납니다. 특히 산 같은 경우에는 이 담배꽁 전화 때문에 풀이 나더라고.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늘 조심조심 해야 돼요. 조심조심.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터전이고 우리의 삶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두 다 우리가 사소한 것부터 잘 챙겨보자는 거지.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잘 체크해서 우리의 미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상하네. 갑자기 3%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래를 만든다 하니까. 하여튼 그래요. 아름다운 자연. 이 자연은 돈으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요즘 보니까 그 증권가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 이 10만 전자설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10만 전자. 아주 징글징글하다. 10만 전자. 저도 여러분에게 10만 전자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이제 올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들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반도체하고 이 스마트폰 출여량이 예상보다 많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도체 겁나게 많이 팔릴 것 같아.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도체. 디램. 랜드. HBM. 호발나게 팔릴 겁니다. 지금. 많이 팔릴 거예요. 그래서 실적의 그런 추정치를 줄줄이 올려요. 올립니다. 삼성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3조원에서 5조 5천억으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메리츠에서는 5조 5천억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그러면서 목표주가 9만 5천원에서 10만원으로 목표주가 올립니다. 목표 올렸습니다. 이제는 그만큼 상승할 수 있다. 충분하다. 이제 기회가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목표가를 10만원 이상 제시한 곳은 미래에셋이 10만 5천원. 하나 10만원. SK 10만원. 이렇게 이어서 또 메리츠도 10만원. 네 번째입니다. 이제 증권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삼성전자로 계속 전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반도체 부분에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다고 했죠. 여전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죠. 이런 메모리 등 스페셜티 D램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지만 그 레거시 메모리의 판가 상승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환입까지 1분기 안에 1조원 이상 발생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스페셜티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레거시가 쪽에 인정 괜찮은 것 같아요. 레거시. 레거시가 오르면은 나중에 스페셜까지 올랐다. 그러면은 뭐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외인들이 아주 귀신같이 또 들어올 거예요. 스마트폰 출회량도 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모바일 경험 부분도 갤럭시 S24 출회량 추정치를 기존 1,320만대에서 1,350만대 이렇게 늘렸어요. 늘렸고 이에 따라서 모바일 사업 부분에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를 기존에 3조 5천억에서 3조 8천억으로 올렸습니다. 한 3천억 정도 올렸습니다. 3천억 정도 충분히 올렸다. 영업이익이 늘어나야죠. 돈을 잘 버려야지 뭐 기업이 기업이 뭐 말만 떠들고 주둥이만 낙을 거린다고 해야 될 게 아닙니다. 실적을 보여줘요. 실적. 실적이 중요한 거야.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 메모리 부분에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10만원으로 유지했는데 삼성의 1분기 영업이익은 4조 2천억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 이 사업의 그 부분별로 보니까 반도체, 마인도체는 마이너스 5천억 디스플레이 5천억 원 디바이스 경험 4조 원 자회사 하만 천억 정도 이렇게 영업이익을 내지 않겠냐 보는 것 같아요. 결론은 디바이스 경험이니까 스마트폰에서 좀 잘 나가는가 봐요. 스마트폰 쪽이 아주 좋다. 정보통신기술 그 자체인 삼성전자의 강점 부각은 거시경제 회복에 따른 양적 성장 기대감에서 비롯될 것 같았는데 현재 삼성의 대부분의 사업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거의 바닥 쳤다. 바닥 쳤고 이제는 올라갈 땐다. 이걸 주목하라는 거야. 주목. 상방 간 게 아니라 하방으로 뚫고 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 거 봐요. 삼성전자 주가가 펀더멘탈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서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1.1% 증가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상승률은 19.2%에 그쳤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개선이 삼성전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가 봅니다. 중국향 1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77.2%네요. 미국향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45.8%보다 높아요. 중국으로의 수출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국향 수출 익스포저가 큰 삼성전자 주가 추이에 아주 긍정적인 요소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 주가는 보합권 등락을 거듭을 해요. 거듭을 하면서 삼성은 전날보다도 0.13% 올라서 74,200원에 기록 중이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74,200원 2시에 했는데 또 쫄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4,300원으로 딱 마무리 졌죠. 제가 볼 때는 팍팍팍 올라가진 않아요. 슬금슬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슬금슬금 거기에 쳐들고 갈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호재 하나 떴다 하면 강력한 슈팅이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지겹고 힘들고 어려운 게 삼성전자입니다. 기업은 참 좋아. 기업은 참 좋은데 일단은 주가는 참 징글징글 맞죠. 어떻게 말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삼성전자 괜히 투자했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3년 동안 하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 물타기 못해가지고 평당가 높은 분들도 있는데 언제 오나 할 거예요. 지금 9만 전자는 8만 전자부터 빨리 가야 할 것 같죠. 증권사들은 높게 잡고 있습니다. 10만 전자 잡고 있으니까 그만큼 오를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 1만 전자로